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배진용의 쏙쏙 AFKN 스피킹 시간입니다. 북한의 무자비한 독재자로부터 북한의 무자비한 독재자로부터 북한의 무자비한 독재자로부터 인상적인 무력 과시가 있었습니다. 인상적인 imposing 인상적인 무력 과시가 있었습니다. 한 번에 하시겠습니다. 한 번 더요. 국영 언론에 따르면 국영 언론에 따르면 김정은은 오늘 인민에게 말했습니다. 김정은은 오늘 인민에게 말했습니다. 김정은은 오늘 인민에게 말했습니다.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한다고 핵 반격을 개시할 적들에게 반격 카운터 스트라이크 핵 반격 nuclear counter strikes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한다고 핵 반격을 개시할 적들에게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한다고 핵 반격을 개시할 적들에게 한 번의 쉐도잉 하시겠습니다. 김정은은 오늘 인민에게 말했습니다. 한 번 더요. 이런 언급은 나온 것입니다. 김정은이 모모한 직후 국영 언론에 따르면 이러한 언급은 나온 것입니다. 김정은이 모모한 직후 국영 언론에 따르면 이러한 언급은 나온 것입니다. 김정은이 모모한 직후 국영 언론에 따르면 지도한 직후 1년의 전술 훈련을 주말에 지도한 직후 1년의 전술 훈련을 주말에 지도한 직후 1년의 전술 훈련을 주말에 핵 반격을 시뮬레이션한 전술 훈련 핵 반격을 시뮬레이션한 전술 훈련 핵 반격을 시뮬레이션한 전술 훈련 탄도미사일 발사를 포함하여 탄도미사일 발사를 포함하여 탄도미사일 발사를 포함하여 모인 핵탄두가 탑재된 탄도미사일 그리고 이는 공중에서 폭발했습니다. 모인 핵탄두가 탑재된 탄도미사일 그리고 이는 공중에서 폭발했습니다. 모인 핵탄두가 탑재된 탄도미사일 그리고 이는 공중에서 폭발했습니다. 한 번에 쉐도윙 하시겠습니다. 한 번 더요. This comes just after Kim, according to his media arm, guided a set of tactical drills over the weekend that simulated a nuclear counterattack, including the launch of a ballistic missile with a mock nuclear warhead on it, which exploded in the air. 한 번 더 하시겠습니다. This comes just after Kim, according to his media arm, guided a set of tactical drills over the weekend that simulated a nuclear counterattack, including the launch of a ballistic missile with a mock nuclear warhead on it, which exploded in the air. key 것입니다. 아패 재 == 내용 Per400 OK Contin planet 여기 ㅋㅋㅋ craw demain 그런데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